네 번째 챕터는 시스템 보안 구축 챕터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섹션, 소프트웨어 보안입니다. 우선 정보 보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의 수집 및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또는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정보 보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도 완벽하게 정보를 보호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보 보호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조직 문화에 의해 제한을 받아야 하며 관리 활동에 있어서 적절한 주의 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정보 보호의 궁극적인 책임은 서비스 제공 업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핵심이죠. 다음 내려가서 정보 보호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말 길게 써놨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정보 보호의 목표 보겠습니다. 김일성 나와 있죠. 인가된 사용자, 인가된 프로세스, 인가된 시스템만이 필요성에 근거해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감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열어볼 수 없다.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성. 김일성은 데이터가 시스템이나 장비에 보관되어 있을 때나 데이터가 전송될 때, 데이터가 목적지에 도달한 이후에도 유지가 되어야 한다. 김일성이. 김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 기술에는 접근 제어나 암호화 등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이쯤에서 보안이라는 개념이랑 보호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지금 정보보안이나 보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냐 없냐의 차이가 좀 클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보보호랑 정보보안의 개념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보보호를 위해서 정보보안이 필요한 거예요. 정보보호를 위해서 정보보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감이 좀 오시죠. 정보보호는 그러니까 목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보안은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보안기술이라고 되어 있고, 접근 제어, 암호화 이렇게 있죠. 이게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밀성은 어떤 거예요? 정보보호의 목표죠. 그래서 정보보호 목표 중에 기밀성을 위해서 접근 제어와 암호화 같은 수단이 필요한 거죠.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목적, 원칙에 해당한다는 거고요. 정보보호는. 그 다음에 정보보안은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보면 정보보호는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정보보안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정보보호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일반적인 이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보호는 목적, 원칙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보안은 수단과 절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무결성 나와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송수신되는 정보의 내용이 불법적으로 생성되거나 변경 또는 삭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이미 변경되었거나 변경 위험이 있을 때는 이러한 변경을 감지해서 복구할 수 있는 침입탐지, 백업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 기술은 접근 제어, 메시지 인증 등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다음은 가용성입니다. 시스템이 지체 없이 동작하도록 하고, 합법적 사용자가 서비스 사용을 거절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백업이나 중복성의 유지, 물리적 위험 요소로부터의 보호 등의 보안 기술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보호 목표가 아래쪽에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일단은 이 기밀성과 무결성 가용성은 정보보안의 3요소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정보보호의 목표는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정보보안의 3요소이기도 하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내려가서 인증성입니다. 참과 거짓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확인하는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인증받은 사람만이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위쪽 문장이 좀 어렵죠? 두 번째 문장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인증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데이터를 송신한 측이 정당한 송신자가 아닌 경우 수신자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인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다음은 책임성, 특정 작업 또는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특정할 수 있는 성질이다. 제재, 부인 방지. 부인 방지라는 것은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에러 제한, 침입 탐지 및 방지, 사후 처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보, 보호의 5개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보호, 관리의 정의 및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정보, 보호, 관리요. 정보, 보호, 관리가 뭔지 써 있죠?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일체의 관리 활동, 진행하는 일체의 관리 활동을 얘기합니다. 정보, 보호, 관리의 목적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정보, 보호 위험을 통지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정보, 보호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ISMS인데요. 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조직, 구현,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요. 정보, 보호를 위한 통합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인증기관을 통해 적합 여부를 보증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K가 붙으면 국내죠.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종합적 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라고 써 있어요. 말이 어렵지만 그냥 인증하는 제도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인증하는 제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인증 심사의 종류에는 최초, 사후, 갱신이 있고요.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 과정은 5가지 정도가 된다고 써 있습니다. 정보 보호, 정책 수립, 관리 체계, 범위 설정, 위험 관리, 구현, 사후 관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항목이라든지 설명 같은 건데 여기까지는 모르시더라도 5단계의 순서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보안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보호가 아니라 보안이죠. 전체적인 절차라든지 기술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은 정보 보안의 3가지 요소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CIA라고도 해요. 이 CIA가 아까 봤던 기밀성과 무결성, 가용성의 영어 단어 앞글자입니다.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사전에 방지하여 외부 위협과 내부 위협으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최소화한다는 개념이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화라는 단어로 쓰는 겁니다. 개발 과정에서 보안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한 보안 요소를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운영하는 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이라고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용어를 좀 보겠습니다. 자산, 에셋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중요 데이터, 이런 것들, 가치를 부여한 이런 것들을 다 자산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다음에 위협원은 자산의 파괴와 손해가 발생하는 행동을 하는 내부 또는 외부의 주체를 위협원이라고 합니다. 해커가 될 수도 있고요. 내부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천둥, 번개,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위협. 위협원이 진행하는 거겠죠. 위협이 되는 위협원의 공격 행동 자체를 위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취약점. 위협이 발생하기 위한 사전 조건에 따른 상황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문이 안 잠겨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협원이 취약점을 통해서 위협을 가하는 거죠. 구분되시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위험입니다. 리스크. 우리가 보통 위험해 할 때 그 위험인데요. 위협원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위협 행동을 했을 경우에 자신에게 나쁜 영향의 결과를 가져올 영향도 확률을 뜻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기 전에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차도를 그냥 걸어가면 위험하죠. 차에 치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차에 치이는 결과를 내기에 차도를 걸어가는 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인도로 걸어갈 때 차에 칠 확률과 차도를 걸어갈 때 무단횡단을 할 때 차에 칠 확률을 생각해보면 무단횡단을 할 때가 훨씬 더 위험하죠. 이걸 리스크가 크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차에 칠 확률, 위험이 조금 더 큰 거죠. 구분되시죠? 넘어갈게요. 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 보완의 요구 공학 프로세스입니다. 요구사항 개발 기념도인데요. 이게 줄여서 CMMI L3PA라고 해요. 모델명 같은 겁니다. 도출 분석 명세 확인 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일단 하나씩 보죠. 도출,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수집된 요구사항을 정제하고 내용별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나 계약서, 지시서, 회의록, 사업수행, 계획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들어갑니다. 실제로 구현하기 어렵거나 현 시점에서 과도하게 비용 또는 인력이 소모될 수 있죠. 계획만 봤을 때는. 그래서 효율적인 면을 고려해서 요구사항의 제약 조건을 판별하고 비슷한 제안을 제시해서 요구사항을 좀 더 다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구사항을 도출했다가 분석을 해봤더니 좀 문제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쪽 다시 도출해주세요. 다시 도출했다가 분석 다시 해보고 이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조금 다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분석한 내용을 요구사항 분석서에 기술을 하게 되겠죠. 넘어가세요. 다음은 명세입니다. 요구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명세화한다. 명세화하기 전에 확실하게 명확하게 요구사항 도출 분석이 돼야 돼요.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의 목표 기술과 사업의 기능적,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명세가 된다고 돼 있습니다. 항상 기능과 비기능 따라다닙니다. 다음은 확인이에요. 이해관계자를 통해서 요구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확인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지식과 성숙도, 표준사항을 고려해서 개발 요구사항 문제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기 편하게 작성하라는 거죠. 보고서의 문서화 정도, 내용의 명확성, 간결하고 구현이 가능한지 또는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가 가능해야 된다. 향후 장애 등의 문제 발생 시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추적이 가능한 코드 체계를 통해서 내용 검토를 수행한 후에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추적이 필요해야 된다. 테스트가 가능해야 되고 요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해사고 조사 프로세스입니다. 침해라는 것은 침범에서 해를 가했다는 뜻이에요. 개념도 나와 있고요. 1단계 사고 대응 전 준비 과정이에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침해사고 대응팀을 일단 조직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범조직적인 전략과 대처 방안을 일단 개발을 미리 해둬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다음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를 탐지했습니다. 여러 장비에 의해 이상징후를 탐지합니다. 사고 탐지하는 영역이 이렇게 나와 있죠. 사고 징후를 보면 관리자가 생성하지 않은 계정이 나오거나 요유 상태 및 디폴트 계정의 로그인 시도 서비스 미 제공 시간 동안의 시스템 활동 출처 불명의 파일 또는 프로그램이 발견되거나 설명을 할 수 없는 권한이 갑자기 상승이 됐다. 로그 파일 및 내용의 삭제 시스템 성능이 떨어지거나 충돌 IDS 아직 안 배웠습니다. 탐지한 원격 접속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지지 내린 적이 없는데 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 그런 것들이 발견됐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요 영역에서 탐지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감지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초기 대응을 합니다. 초기 조사를 수행하고 정황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사항을 기록합니다. 치매사고 대응팀을 소집하고요. 1단계에서 했었죠.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정보들을 수집해서 발생한 사건의 유형, 평가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 대응은 일단 했고요. 그 다음은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대응 전략 수립 단계의 목표를 정하고 공격 유형을 고려해서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있는지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다음은 사고 조사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뭐 이렇게 육하 원칙이죠. 육하 원칙과 같은 순서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호스트 기반과 네트워크 기반 증거로 나누어서 조사를 진행하고 공격이 수행된 때 언제 들어왔는지 며칠 동안 작업했는지 등을 자세하게 파악을 한다. 파악을 한 다음에 당연히 보고서 작성해야겠죠. 6단계 침입사고와 대응 전략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7단계 복구 및 해결 과정 각 단계별로 복구를 하거나 적절한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실행을 하고요. 복구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가장 먼저 복구해야 할 요소를 먼저 복구를 하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순서잖아요. 상식적인 순서죠. 넘어갈게요. 다음은 보안 등급의 구분입니다. 보안 등급의 개념. 실제로 운영되는 업무를 보안 규정에 맞는 요소별 보안 등급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안 기능 강도별 보안 등급. 기본부터 시작해서 높음으로 갈수록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1에서 3까지 4, 5, 6에서 7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가 하나, 둘, 셋, 이렇게가 넷,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평가 보증 등급, 기능적인, 구조적인, 체계적인 시험 및 검사 이 단계를 거치면 기본인 거고요. 체계적인 설계, 시험 및 검토가 진행되면 두 번째 단계, 강화된 기본인 거고요. 준정형화된 설계와 시험, 테스트가 가능하면 중간 단계의 보안 강도다라는 거고 준정형화된 설계 검증 가능하고 테스트 가능하고 또는 정형화된 설계와 검증, 테스트가 가능하면 높은 보안 등급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능과 구조 또는 설계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취약점을 누구보다 빠르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보안 적용도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 등급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CQO 코딩입니다. 코딩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이니까 CQO가 붙었으니까 보안이겠죠. 보안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거나 교체하는 방식으로 코딩하는 것 이걸 CQO 코딩이라고 한다고 해요.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대응하고자 정보시스템 개발 시 보안성을 고려해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코딩하는 게 CQO 코딩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결함 수정 및 보안에 대한 고려 없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사후 수정 비용은 CQO 코딩 비용의 수십 배의 달함으로 애초에 CQO 코딩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개발 초기 단계부터 보안 요소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개발 방식 CQO 코딩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CQO 코딩의 목적,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보안 취약점 결함 방지, 고객 서비스 안전하게 확대, 안정성, 신뢰성 확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CQO 코딩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보안 기술이라든지 요소들을 실제로 구현을 해보는 거죠. 고려상 개인정보 입력 시 암호화되어야 하는 범위를 결정한다. 보통 비밀번호까지가 암호화고 아이디를 공개한다든지 그런 개념이죠.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확인해서 보안 모듈을 선택해야 되고요. 암호화가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암호화를 적용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적절한 테스트 시나리오를 통해서 구축된 보안 시스템을 검증한다고 되어 있고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아래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보안 구현 개념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개념도 내용이 좀 많아 보이는데 여기 보면 역할이 있죠? 각각의 역할이 하는 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안 담당자는 보안 요건을 적용하고 보안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고요. 보안 평가자는 개발 환경 보안 요건을 점검하고 보안 구현 설계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 개발자는 실제로 개발 환경 보안을 네트워크, 서버 이런 것들의 보안을 실제로 구현을 하고요.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 보안 설계를 구현을 합니다. 구현을 해서 최종적으로 구현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담당자는 적용하고 구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자는 요건을 점검하고 보안 구현에 대한 설계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아래쪽에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안 담당자 및 보안 평가자의 점검 요소입니다. 공격자가 구동한 악성 프로그램이 버그를 악용해서 시스템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개발자는 소스 코드의 개인 정보, 시스템 진입 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 보안 정책을 우회하거나 프로그램 및 시스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코드의 삽입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입력 값에 대한 정확한 예외 상황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가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다음은 응용 프로그램 보안 구현 환경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딱 봤을 때 우리가 많이 겪어본 것들이기도 하고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로그인 관리. 실패 시의 정확한 원인, 뭐가 틀렸습니다? 표시해주는 거고요. 패스워드 입력 횟수 제한 당연히 해야겠죠. 최근 로그인 정보라든지 일정 시간 경과 시에 로그오프를 한다든지 세션 방식을 이용해서 로그인 상태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세션 방식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 메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네이버 로그인을 하죠. 그런데 메일뿐 아니라 로그인을 하게 되면 카페 이용도 가능해져요. 서로 다른 사이트인데 이런 것들을 세션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라는 하나의 세션으로 묶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세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매번 일일이 로그인을 할 필요 없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다음은 패스워드 관리, 최소 길이, 추측 가능한 패스워드 사용 통제, 뭐 0000 이런 거 쓰지 마세요, 1234 쓰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죠. 변경 확인 시 보안을 적용해야 된다. 암호화. 패스워드 파일 접근 통제 및 암호화 저장 여부 진단해야 되고요. 기존에 부여한 패스워드는 일정 기간 동안 재사용을 못하게끔 한다. 패스워드 사용 기간 설정 및 인증 강화. 우리가 3개월 지났습니다. 패스워드를 변경해 주세요. 뭐 그런 것들 있죠. 또는 뭐 특수문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게 이소리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개발자 계정 관리. 추측 가능하거나 기본으로 제공하는 계정은 사용을 통제하고요. 불필요한 계정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삭제. 우리가 무슨 휴면 계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휴먼 계정 뭐 이런 것들. 정확하게 휴면이죠. 휴면 계정이에요. 이거. 이런 것들도 이제 지워주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보안 관리죠. 주요 데이터 및 자료 파일 등의 데이터베이스 저장 여부. 데이터의 보안 등급 분류 설정.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데이터 암호화. 암호화 키 관리 정책. 이런 식으로 데이터 보안 관련된 요소도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음은 접근 제어 관리입니다. 개발자 그룹별로 어디까지 접근을 할 건지 권한을 통제하고요. 관리자 접근도 마찬가지 통제하고요. 다중 접속 권한도 제한을 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접속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인증 절차를 우회한 접근을 통제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통제를 해야겠죠.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거니까. 다음 인가된 등급 이상의 정보에 대한 접근 등급별로 통제를 해야겠고요. 개발 시 사용된 코드에 접근하는 거 마찬가지 당연히 통제를 해야겠죠. 보안은 공부하다 보면 당연한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양이 많아지는 것 뿐이지 공통적인 요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맞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로그 관리 및 접근 통제예요. 보안 등급별로 로깅을 할 수 있게 또는 로그 보관 기간을 별도로 설정을 한다. 라는 개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취약점. 취약점이 뭔지 방금 이야기를 했죠. 취약점 사전 점검입니다. 취약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보자는 얘기죠. 문제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XS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입니다.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웹페이지. 가로채기는 의도하지 않은 명령어를 수행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조작하는 것. 이걸 가로채기라고 합니다. 여기에 SQL문을 포함하면 SQL인젝션이에요. 실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불안전한 직접적인 객체 참조. 파일, 디렉토리,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참조를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불안전한 암호 조장, 공개적으로 접속 가능한 정보에서 민감한 암호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 다섯 번째, URL 접근 제한 실패. 어플리케이션이 애매모호한 URL을 기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여섯 번째, 취약한 인증 및 세션 관리. 사용자 인증 및 세션에 대한 관리를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는 것. 로그아웃이라든지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로그아웃을 여기는 했는데 이쪽은 로그아웃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일곱 번째, 사이트 간 요청 위조. 어플리케이션에 악의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요청을 위조해서 공격하는 거라고 써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잘못된 보안 설정. 허가를 받지 않고 시스템 데이터 및 기능에 접근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홉 번째, 불충분한 전송 레이어 보호. 전송되는 데이터가 허용되지 않은 가로채기 및 중간자 공격을 당하는 것. 불충분하기 때문에 공격을 당한다는 소리죠. 열 번째, 검증되지 않은 리디렉트 및 포워드. 이거는 페이지를 넘기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페이지로 알아서 이동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리디렉트. 사용자가 악성 웹사이트로 리디렉트. 이동되는 거예요. 강제로. 열한 번째, 어플리케이션 로직 결함. 어플리케이션에 로직이 악용돼서 작업의 흐름이나 정보가 변환. 우회예요. 우회, 죄송해요. 우회. 조작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로직 결함이고요. 열 두 번째, 인증 우회. 보안 통제를 우회하여 내부 어플리케이션 기능에 직접 접근하는 것. 마지막 열 세 번째, 권한 부여 우회. 악의적 사용자가 권한을 강화해서 어플리케이션 기능 및 데이터에 비인가 접근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해서 위협원이 위협을 가하는 거죠. 네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테스트입니다. 보안 구현했으면 테스트 당연히 해야겠죠.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테스트에는 일단 측정 공식이 나와 있네요. 보안 결함 등급을 통해서 복구 시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결함 등급은 영향도와 긴급도를 곱하면 됩니다. 영향도가, 긴급도가 뭔지는 아래쪽에 나와 있죠. 정적 분석 테스트랑 동적 분석 테스트가 있어요. 정적과 동적 같은 개념일 거예요. 이전에 배운 개념이랑. 정적 분석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지 않고 코드에서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는 겁니다. 개발 초기 과정에서부터 사용이 되고요. 설계나 구조에 대한 관점 및 통합으로 인한 보안 취약점은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부터 할 수 있지만. 동적 분석 테스트는 실행해서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는 거예요. 개발 후기에 소프트웨어 테스트 단계에서 사용이 되고요. 소스 코드가 필요 없죠. 정확도와 커버리지가 향상이 됩니다. 실제로 결과를 보기 때문에. 정적 분석 테스트에서 못했던 이러한 보안 취약점의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적 분석 테스트로 여러 가지 가능한 부분이 많네요. 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테스트의 일반 원칙입니다. 소프트웨어 보안 테스트 계획서에 따른 실시. 계획서에 따라서 실시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보안 테스트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테스트가 완료되면 보안 담당자는 이해관계자와 평가 결과를 검토해서 보안 기능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죠. 테스트의 적절성이 아니라 보안 기능 자체의 적절성을 검토한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결과의 신뢰성, 보안 평가자는 평가 절차에 따라 적절히 계획되고 실행되었는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및 도구로 검증되었는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함 발견 시의 피드백 결과를 확인하는 거죠. 보안 담당자 및 평가자의 테스트 결과를 서버 담당자에게 피드백해서 문제가 있는 기능에 대한 보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다. 계획서를 따르고요. 적정성 판단하고요. 신뢰성하고 결함 발견 시 피드백까지 요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보안 결함의 종류에요. 소프트웨어 보안 결함 소프트웨어 제품의 보안 품질이 정의된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소프트웨어 보안 결함이고요. 설치 운영되기 전에 발견된 소프트웨어 보안 결함이 발견된이고요. 말 그대로 설치 운영되는 환경에 전달된 보안 결함은 잠재적. 그 다음에 잠재 보안 결함들이 소프트웨어 운영 중에 나타나서 발생하는 하나 이상의 이상 징후들의 집합을 소프트웨어의 특이한 고장. 뭐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테스트의 절차 나와 있습니다. 상세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설명 여러가지 나와 있지만 절차는 항상 순서가 중요해요. 계획서 작성을 하고요. 범위 분석과 분할, 어떻게 분할해서 나눠서 테스트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시나리오 작성합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할 건지 시나리오 작성하는 거죠. 범위별로. 그 다음에 시나리오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합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세부 항목들을 작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테스트를 수행하고요. 테스트를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 작성, 범위 분석 분할, 분할별,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별 테스트 케이스 작성, 수행한 다음에 평가하고 보고한다까지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소프트웨어 보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